무좀이 잘 증식되는 환경이 고온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샤워를 한 다음에는 발가락 사이를 충분히 건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에 젖은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발에 땀이 많은 환자분의 경우에는 앞이 트여져 있는 슬리퍼나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는 경우에 개인용 슬리퍼나 수건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족 간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